아, 그래요? 우와. 푸띠푸띠. 공간감을 위해서 여기. 저녁 봐. 뚫었네. 꽃은 바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. 내유동. 덕양구 아시죠? 요즘 핫 타죠? 네, 여기에 이제 35채가 생길 건데 분양 받는 대로 계속해서 생겨나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타리언 아이씨가 가깝게 있어서 서울로의 근접성도 아주 좋고요. 제가 바로 소개할 집은 바로 저기! 저기! 잠깐만요. 저거 다 크다고? 이거 괜찮은데? 저희도 있습니다. 우와, 이거 뭐예요, 이거? 설마. 짠. 다동문. 잘 다동해 버려고요. 2대. 이 정도는 해 드려야죠.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. 저희 안에서 연결됐습니다.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좋아, 이거 좋아. 좋다. 우와, 너무 좋아. 나 여기 진심으로 감이 드는데? 뒤에 산도 있고. 와, 뭐야, 여기. 입구는 이곳입니다. 우와! 새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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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거. 진짜 그야말로 번쩍번쩍하네요. 우리 의뢰인의 인생도 블링블링하게. 앞으로 들어가시면 더 번쩍번쩍합니다. 아, 그래요? 우와! 보태보태보태보. 보태보태보태보태보태보. 공감감을 위해서 여길. 오늘 털었네. 오우, 뭐야? 실링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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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링펜하고 실링펜하고 같이 있네요. 여기 천장 보시면 매입등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잖아요, 셀치가. 그래서 훨씬 더 밝고 여기는 조명을 굉장히 많이 신경쓰는 집 같아요. 그러네요. 바닥이 폴리싱 타일로 쫙 되어있어서 굉장히 화사해 보여요. 그러네요, 그러네.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 바로 화사하단 말이야. 왜 화사하단 말이야. 한 가지 더 있어요. 한 가지 더 있어요? 네. 화장실이. 네. 네 개. 화장실이 네 개. 네 개. 화사하단 말이야 말이야. 밀어붙입니다, 밀어붙여. 지금 화사한 거는 딱 볼 때 딱 느껴지는데 화장실이 네 개이면. 네.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소리겠죠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저 나무가 혹시. 저 가짜나무지요? 진짜입니다. 진짜요? 이 뒤에 이게 중정 느낌도 좀 나고. 솔방울이 이렇게 싱싱한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.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여기다가 이렇게 트리를 꾸며서 하면 너무 예쁘겠다. 제가 이거를 봐보랬는데. 그래요? 바로 여기. 아니 또 우리 외행이 반려견과 함께 있잖아요. 네. 이 아이디어도 좋네요. 계단 밑을 반려견의 공간으로 해 놨구나. 그 옆에. 네. 여기 보시면 강아지 용품들. 용품들. 너무 좋아. 이런 것들도 싹 다. 그다음에 바로 여기 작은 문. 이건 뭐야? 화장실 조그맣게 이렇게. 아 귀여워. 뿌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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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띠. 손님들 오셨을 때 간단하게 손 닦는 용도로. 그러면 이번에는 들어와서 저희가 왼쪽으로 왔잖아요.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면 주방 다이닝으로. 저거 뭐야 왜 이렇게 화사해. 여기가 화사단 말이야. 말이야 말이야. 와. 거울이 있죠. 깜짝 놀랐어 이게 거울이구나. 우와. 되게 깨끗해. 테이블이 두 개.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. 화사해 보이는데 이쪽으로. 여기 또 가운데 아일랜드가 떡하니 있다 보니까. 이동 동선이 효율적이에요. 그리고. 여기에 인덕션이 있고. 가스 레인지가 있어요. 이 두 가지. 다 있어야 돼요. 아 역시. 이거는 정수기인가요? 네 정수기에요. 와 이거 그냥 기본 옵션. 그렇죠. 야 두 개나. 냉장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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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옵션입니다. 주방 에어컨도 별도로. 아 덕팀 또 난리거든요. 왜요. 1층에는 또 방에 없죠. 1층에 방에 없어요. 절대 근데 그렇게는 안 하죠. 어 그래요? 따라오세요. 아 그래? 이쪽입니다. 오 문이 있다. 있어요. 방에 있어요? 아니 아니요. 있었어. 네 있어요. 이야 강아지 문까지 있고. 네 강아지 외로울까 봐. 들어가 볼까요? 우와. 방이네. 어. 어 잡았어. 또 시스템 있고. 방에도 있는 거 처음 봤다. 굉장히 피피해요 시스템. 아 내 친구가 굉장히 높아요. 어머 그리고 여기 뭐예요? CCTV. 저는 최근 CCTV 진짜 중요해요. 야 이거 너무 예쁘다. 저도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여기 어머니 공간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좋아. 장 있죠. 여기 지금 파우더룸 있지. 지금 너무 좋죠. 화장실만 너무 협소하지 않다면 어머니한테 진짜 100점짜리 방이 될 것 같은데. 궁금합니다. 기대하시면 좋습니다. 화투. 짠. 욕조 있어요. 어머니 방에 욕조 있는 사람 아프잖아요. 그래 금색 넣어드려야 돼. 아주 좋았습니다. 어머니 방에. 일층은 다 봤나요? 네 일층은 다 봤고요. 이제 이 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? 이렇게 계단에 등이 있어요 네. 어? 뭐지? 어쩌봐 또 어쩌봐. 뭐 발견했다. 뭐지? 뭐야 이 층에 거실이 없어? 거실이 없대요. 구조가 복잡하다. 어? 방을. 이 층에 방을 넣었구나 다. 어? 이거 뭐예요? 뭐지? 뭐야? 진짜 뭔지 몰랐어요. 드레스룸이에요. 드레스룸이 왜 이렇게 커? 여기는 완전 진짜 매장이다. 약간 청담동 매장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드레스룸이. 너무 잘했다 깔끔하게. 예쁘죠? 거울도 딱 입고 거울 다 입은 다음에. 이것도 어머니 방에 있었던 그거잖아요. 네? 굉장히 여기는 더 기뻐요. 이거? 네. 거울이 아닙니다. 이 주위에 나 거울인 줄 알았어 또. 그렇죠. 이런 수납 공간들. 여기 수납 공간들이 다. 그러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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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넓네. 엄청 넓죠. 그리고 이 위에다가 장을 짜 넣어서 선글라스나 이런 거. 좋네요. 악세서리 보관할 수 있게. 이건 뭐야?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어? 뭐예요? 뭐야 이게. 아 윈도우 시트. 아 윈도우 시트. 너무 예쁘죠. 저는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너무 좋다. 네. 여기서 책을 봐도 너무 좋다. 그러네. 저게 안에도 다 다 수납이 안 나와요. 네 수납이에요. 그리고 또 바로 이렇게 나와서. 이거 뭐예요? 나가보세요. 진짜. 오 이거야. 이거야. 아 이런 야유 공간이 있어야지. 진짜 독특하다. 이거는 뭐죠? 짜잔 여기는 세탁실. 세탁실. 그래서 여기서 세탁을 하고 옆에 발코니에서 말리고. 맞네. 미친 적절하네요. 그럼 여기는? 바로. 설마? 거기. 화장실? 이게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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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열렸어. 안 열렸어. 안 열려. 이거 봐. 안 열려. 참 아쉽지만 슬라이딩 도어로. 슬라이딩 도어로 하시면 돼요. 맞아요. 애매잖아요, 여러분들. 화장실 이걸로 3개. 화삼. 이제 여기 드레스룸 봤고요. 또 있어요? 이쪽으로. 이쪽으로? 네. 네. 있다. 열어보세요. 오. 좋아요. 어머, 이거 뭐야? 또 있다. 또 있다. 뭐야? 슬라이딩 에어컨하고 슬라이딩 또 있어요. 네. 총 3개? 네, 3개째예요. 다 옵션이에요. 오늘 거의 슬라이딩 박람회장 같아요. 여기. 여기. 여기에는 이제 어차피 바로 앞에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훈 같은 거 놔두는 곳만. 여기 이제 거울만 하나 달면 파우더룸을 쓰고. 그리고. 이제. 화장실. 자, 여기는 넉넉하죠. 와, 이거 전신으로 다 쓰는 거예요. 우와. 샤워기 있어 보인다. 이거 뭐야? 샤워기 있어 보여. 자, 그러면 이게 바로 네 번째 화장실. 여기 드디어 이제 올라가 봐도 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한번 가보실까요? 여기 계단이 지금. 네. 저 위에가 어떤 공간일지가.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계단. 아, 좋다, 좋다, 좋다. 어머, 이것도 있어요. 천천히 여기 있어서 이제 딱 이런 데 누워서 이런 걸 딱 보고. 야, 올라오자마자 계단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올라가 볼까요? 네. 또 있어. 오, 넓어요. 여기는 약간 보너스 공간 같은. 아주 좋아요. 사실 이 공간에서는 뭔가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재택근무. 그럼요, 재택근무. 여기도 또 뭐가 있어요, 공간이? 바로. 바람다가. 네. 아, 좋다. 이거 좀 아쉽다, 이거.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. 아, 또 있네, 문이 또 있어. 네. 여기 넓은 게 있죠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준비를 다 했습니다. 아, 좋아. 딱 정말 부부만의 그런 보너스 공간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앉아서 와인도 마시고 뭐 담소도 나누고. 화사하단 말이야.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예. 새집이잖아요. 새집이잖아요. 서울과 근접해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내가 본다. ic다 사용자재 과학school 인 Academic Accountable 을을 다 ㅎㅎ 아입니다. 그 재룐